유아용품 전문 브랜드, 주식회사 쭈쭈베베의 로드스타 i 시리즈를 소개합니다. 쭈쭈베베를 대표하는 i 시리즈 유모차는 아기를 키우는 엄마들에게 편안함을 제공해주는 스페셜한 제품입니다. 로드스타 i 에이스는 1인용은 물론 2인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 연년생과 쌍둥이 아기를 둔 어머님께 적합한 유모차입니다. 다른 쌍둥이 유모차에 비해 회전 반경이 적어 부드럽고 안전적인 핸들링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마찰을 줄인 볼 베어링 시스템과 스프링 서스펜션을 적용하여 충격을 모두 흡수해주고 시트와 요람 높이 조절이 간편해 아이들에게 정서적으로 편안함과 안정감을 선사합니다. 고강도 알루미늄으로 제작한 커브드한 C자용 프레임에 아노다이징 코팅을 더해 내구성을 높였습니다. 높은 휴대성과 간편한 폴딩을 자랑하는 유모차 로드스타 i3는 휴대용 절충용으로 사용하시기 안성맞춤입니다. 트랜스포머 유모차로도 흘리는 로드스타 i3는 한 손으로 유모차를 쉽게 접고 펼 수 있고 유모차 내부에 있는 티바를 꺼내 여행용 캐리어처럼 끌고 이동할 수 있어 매우 간편합니다. 합리적인 가격에 품질까지 우수한 로드스타 i 시리즈 유모차 직접 경험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쇼호스트 이보라입니다. 한국 아기 체험을 고려해 제작된 유모차죠. 로드스타 i 시리즈 장점 3가지만 말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쭈쭈베베 대표 김진태입니다. 첫째, 커브드한 디자인과 안정적인 핸들링 그리고 충격 흡수가 뛰어납니다. 둘째, 4바퀴 모두 독립적인 스프린 섭스펜션으로 부드럽고 안정적인 핸들링을 느낄 수 있습니다. 셋째, 고품격 디자인은 물론 실용성, 안정성, 가변성 그리고 제일 중요한 가선비가 뛰어난 제품입니다. 3바퀴 모두 독립적인 스프린 섭스펜션으로 부드럽고 안정적인 핸들링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